자 막겜으로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중에는 꼭 당첨되어야지 네 꼭 당첨되길 바라겠습니다 소마 님 왜요? 왜 짬짬짬이예요? 와 이분 덱 좋다 이기면 5천원 드릴게요 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어 정희준 님이 미션을 걸었어요 5천원 맹클러 님 덱이 덜덜 이사물로 한판 더해요 맞게 맞게요 어차피 내일도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윤성환 슬라잇 저 쥬돌이 님하고 하면 찰리 있을 거예요 네 다음번에 저 내일 다시 유튜브 할 거예요 네 재우주 님 유튜브를 하신답니다 아이고 이분 아래로 볼을 막 잘 던지시네 허정우 님과 하실 분 채팅 남겨주세요 자 일단 안타 상대편 좋다 맹클럽 계정 맞습니다 맹클럽 님 계정이예요 자 권혁 선수 9강 와우 좋아 보인다 아우 가운데로 슬라이더 밑에 가이드 봤더니 신선 요청이 와 있습니다 아 아쉽죠 3아웃 체인지 안녕하세요 무지TV 지역 님 반갑습니다 자 너클볼을 몇 개 던지다가 안타 맞으면 투수 교체할게요 이기셔야 5천원 드릴게요 정희주 님 넷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가단방 님 반가워요 어 안타 맞았네 야 141 주루가 141이면 도루할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아 투수를 바꾸어야 겠다 음 투수를 바꿀게요 자 컨디션이 좋은 친구 유동훈 자 유동훈으로 진행하죠 싱커로 아우 좋다 자 무사 2루 아 큰일났는데 잡아라 아이참 점수가 한 점 내줬어요 만만치가 않네요 야구는 무엇 때문에 관심이 없나요 보통 야구는 뭐 이유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야구는 야구니까 관심을 갖는 거고 축구는 축구니까 관심을 갖는 거죠 야 5천원 말고 만원 오케이 정희주 님 만원 예약 아 채팅 볼 때 이 도루 참는 거 참 어렵죠 자 이건 잡을 수 있겠죠 아웃 아 체인지업을 게이지 채우면 뚜드려 맞아요 어 체인지업을 게이지를 채우면 뚜드려 맞아요 어 스플리터 스플리터 자 일단 일루 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님 직구 자 투심 아 이분 강한분이에요 아 또 또 점수를 하셨네 아하 아쉽다 아 이상하게 치네 자 투수를 바꾸겠습니다 직구는 게이지만이 꽉 아 체인지업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 아 현질빨 오진다 아우 또 맞았어 야 이거 뭐냐 슬라이더 친구 취소해 달라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맞겜이니까요 네 맞겜입니다 볼 노경은 써주세요 네 아이고 잘못 때렸나 보다 아 전 친구가 야후 재미있다고 해서 아 자 실력이 있어야 저만큼 알 수 있죠 음 아 아 아 가운데로 들어온 무슨 심뽀지 심뽀라니 무슨 배짱이지 아 아 잘 안되네 체력 감소를 한번 써야겠다 어렵다 자 체력 감소 자 일단 홈런 같아요 홈런 강정호 홈런 강정호 홈런 빠르게 더 빠르게 따라가야되요 어허 투수 바꾸겠죠 스네키님 반가워요 안지만 선수가 나왔네요 스트리크 가운데로 가운데 막 던져요 이분 네 무서워요 근데 아 공이 빠르니까 이거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모르겠네요 역전 해야겠죠 아 아 뭐지 이거 공이 왜케 빠르냐 자 노경은 쓰라고요 노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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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노경은 한번 써보죠 제가 체감 쓰라고 할때 저 시즌 안지마는 치기 쉬워요 어허 공이 되게 빠른 느낌인데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보죠 싱크 치지마요 어허 시청자 참여인데 이게 맞김입니다 아 아 이 정도는 아니잖아 꽉 채우지 말라 했더니 너무 너무 천천히 했다 시참인데 맞김입니다 자 아웃 그러니까 심컷 따라가면 잘 맞는데 잘 못 치네요 제가 자 오케이 아웃 다시 한번 도전 아 뭐지 나 뭐하고 있는거니 지금 자 아 아이 아쉽네요 네 녹화 끝나고는 안합니다 쉐어요 저도 사람이라 쉐어야죠 후원하려면 그 달러표시 있죠 달러표시 누르시면 됩니다 뭐냐 이거 아 이기고 싶은데 만만치가 않네요 이분은 그렇죠 만만치가 않네요 볼 허허허허허 후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에이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열심히 하면 되죠 조금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투 스트라이크 한 달 반만 기다리면 아하 아 또 이런 공이네 아 어 자 8회 말 일단 이렇게 하고 있구요 9회 초에서 못 점수 못내면 끝나는 거네요 방금도 아 그런 그런거는 아예 던지질 말라고 그 체인접을 어 또 홈런 맞았네 스투 존박 체인지업에 따라가시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와 이동훈 님 엄청 잘 하시네 아직 이 정도로 는 안되나봐요 아 애플할때 저런거 치면 안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뭐랄까 실력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다는 증거죠 근데 이분도 밖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공 그쵸 아웃 최정 10강 최정 10강 한번 도전 3대1 현재 3대1이구요 아 이분 어렵네 아헤이 네 지금 방송 나가는 거랑 채팅이랑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교체 쓰세요 하면 10초 뒤에 제가 여러분 10초 전에 10초 후에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거에요 제가 하는 거에요 인주박 님 안녕하세요 이기고 싶어요 진짜 아 아우 치겠네요 자 테임즈 자 5승화는 또 내가 좀 치지 5승화는 볼 네 볼쟁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볼 볼 3 한 번 참아보죠 마지막 아웃 카운트니까 스트라이크 투 볼 풀카운트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챔피언님 자 안타 자 추신수 볼 볼 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이고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패배 자 어쩔수 없다 실력을 더 늘리는 수밖에